어? 아니 쟤는 왜 못 올라가? 너무 무거운가 봐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래 아니야 여자아이가 너무 가벼워서 그래 네가 너무 가벼워서 시소가 움직이지 않잖아 아니야 네가 무거운 거지 아니하니까 네가 가벼워서 그래 네가 무거운 거야 어? 왜 그래? 내가 너무 가벼워서 시소가 재미없대 네가 나한테 무겁다고 했잖아 음... 잠깐만 잠깐만 너 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니? 초콜릿 이리 줘봐 어? 움직이네 더 있으면 줘봐 더 있으면 줘봐 우와 됐다 우와 됐다 우와 재밌다 검지야 시소타기 하셔서 고마워 검지야 고마워 아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 창피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초콜릿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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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보다 더 달콤한 초콜릿 달콤한 것은 없을걸 달콤한 것은 없을걸 mainland Time 디모가 왜 안 울까? 어? 뭐라고? 아니야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어 어? 따무야? 어디 갔다 와? 저그 어? 뭐라는 거야? 너 또 사탕 먹고 있니? 어? 이거 아파서 치과에... 아하! 치과에 갔다 왔다고? 어휴, 너무 사탕을 좋아하더니 얘들아, 이 사탕 너희 먹어 응? 그럼 이거 너희들 먹어 나는 엄마가 만든 과자 먹을 거야 싫어, 우리도 과자 줘 어? 어휴, 아이들이 오면 오늘도 우리를 제일 먼저 집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희는 시커멓고 못생겼잖아 우리처럼 색깔이 예뻐야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래도 내가 제일 달콤해 야, 과자들, 너희를 누가 좋아하겠니? 맛도 없는데 그래 그래도 우리는 엄마가 만든 거라 몸에도 좋고 고소해 우와, 엄마가 만든 과자다 왜 과자만 좋아하지?